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주 예쁜 미니돼지 미니돼지일까 궁금은 하지만 일단 미니돼지입니다. 미니돼지인 봉남이 친구를 소개할 건데요. 봉남이는 지금 이렇게 아주 넓은 집에 살고 있고요. 보시면 집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봉남이가 등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 아주 넓은 집이죠. 자 봉남이 항상 꿀꿀꿀꿀 네 이렇게 마중으로 나왔네요. 자 오늘 봉남이에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봉남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냐면요. 봉남이가요. 기절을 하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강아지처럼 빵 해서 이렇게 기절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재능인데요. 옆구리를 만지면요. 봉남이가 기절한 척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봉남이는 이렇게 당근도 아주 좋아하지만 자 봉남이 옆구리를 어떻게 만지면 기절하는 척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자 봉남이가 기절을 하는 부분은요. 자 봉남이 머리는 쓰다듬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자 이번에는 옆구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쓰러지죠? 이렇게 죽은 척 기절한 척 가만히 있는 우리 봉남이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정말 꿈쩍도 안하고 누워있죠? 봉남아 이제 일어나 봉남아 이제 일어나 봉남아 이제 됐어. 오 이렇게 봉남이에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옆구리를 쓱쓱 쓱쓱 쓰다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빠방 이렇게 죽은 척을 한답니다. 우리 봉남이 아주 귀엽죠? 어 네 다시 일어났죠? 이런 우리 봉남이의 재능이 특별한 재능이 궁금하시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셔서 봉남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봉남이가 잘한다 싶으시면 당근도 많이 많이 주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스마일러의 귀염둥이 봉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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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